오빠 벚꽃이야, 벚꽃? 벚꽃돈서 오빠 웃겨야 돼. 아, 진짜 웃는 거 같은데? 야! 야, 야, 왜? 야, 왜, 왜? 설마 이게 아닌데? 야, 야, 잠깐만! 야, 잠깐만,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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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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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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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러분, 안녕하세요! 모가용입니다! 지금 자몽이가 카메라를 자기 거 끄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지금 모니터 뒤에 담그레 카메라를 켰습니다 응 자, 자몽이가 지금 나오면 또 어떤 걸 할 건데 저는 그때 그냥 켜놓고 가만히 자몽이 영상을 찍어주는 척 제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, 곧 나오니까 이제, 지금부터 찍어볼게요 neutrاش이 안내 그니까 너는 카메라를 끄지 말라는 게 뭐 할 줄 알았어 내가. 오늘 오랜만에 뷰티스 의상 입어봤습니다. 오빠가 할 거? 내가 그렇게 뭐가 따름 있나? 좀 도와줘야겠어. 뭐를? 나의 뮤지컬을 하자. 이게 또 왜 이래?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정신이 맨날 나가 있네? 오늘은 안 하고. 근데 내가 원래 오빠 인내 뮤지컬을 했거든? 오빠 제로톤을 보고 있길래. 그래서 이거를 내가 오빠한테 추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. 제로톤을? 응. 사실 제로톤은 레깅스는 안 어울려. 약간 좀 다른 대상이 있는데. 좀 위알로 쳐다보냐? 아니야. 쳐다본 게 아니라. 네가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한 번. 뭐야. 야 저 사람이 아니지. 그러니까 운동 갈 때 입는 옷이거든. 그러니까 이건 운동복이잖아. 근데 운동 갈 때 요 위에 또 다른 스스로 걸시긴 하지만. 난 앞에 좀 볼게. 알았지? 그러면 오빠 내가 제안을 갑작스럽게 해볼게. 어떤 거? 내가 오빠의 눈호감을 시켜줄 테니까. 어? 안 시켜줘도 돼. 아 그럼 하지마. 어? 하지마. 하지마. 알겠어. 안 한다. 어. 야 눌러. 오빠. 아 오빠 좀 도와줘. 어. 어떻게 알아줘. 내가 제안을 출 건데. 오빠가 그래도 눈호감을 하고 이걸 즐겨 할 거니까. 조금만 도와줘. 뭐 어떻게 도와주냐고. 그러니까 얘기를 해봐. 제안을 봤잖아. 봤어. 웃기지 않잖아. 요즘에 너무 많이 뜨더라고. 하나도 안 웃기고 그냥. 와 이런 거 몸때리면서 보는 영화 아니잖아. 그렇지. 불먹 느낌이야 불먹. 불먹 느낌. 어. 그래서 오빠가 내가 추는 걸 보고. 어. 세 번 이상 웃지 않기. 미소인 거야. 그렇지. 미소 포함이지. 어. 오빠가 최근에. 아니 근데 네가 너무 웃겨서 웃는 거는 그건 아니지. 그래도 안 되지. 웃으면 안 돼. 그래도. 아니 왜냐면 춤을 원체의 존나무 추니까. 그러니까 그걸 참아내라고. 알았어. 참아내라고. 참아내라고. 참아내면 내 오빠는 밥을 사고. 만약에 못 참아내면 오빠가 나한테 밥을 사는 걸로 하잖아. 어? 뭐 밥이야 뭐. 살 수 있지. 그리고 못 참으면 오빠도 같이 추기 포함해. 내가? 응. 춤을 추라고? 난 춤 아예 못 춰. 아 그냥 막 춤을 추는 거지 뭐. 아 알았어 알았어. 참아 세 번이다 오빠 세 번. 어. 세 번 동안 웃으면 안 돼. 어. 나를 보면 안 되고 다른 데 보면 안 돼. 오빠 표정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. 카메라만 보고 있어야 돼. 어. 아 나를 왜 만져. 아 이건 아니지. 네가 나를 터치했잖아. 섭취해도 상관없어. 섭취해도 웃으면 안 돼? 웃었다. 웃은 게 아니고 그냥 네가 웃겨서 그래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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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니? 웃었다. 한 번이야. 한 번인데 그냥 인정하면 돼. 자신하고. 하아. 하아. 야 이거 한 번 더 해줘. 오빠야! 짠! 근데 이거 몇 분 동안 추는 거야? 야 뭘 잠깐 쳤는데 지쳐! 오빠. 어. 딱 1분 더 나? 어. 딱 5분이야 5분. 어 안 웃을게. 5분 동안 오빠 웃겨야 돼? 아니 제가 한 번 웃었어. 눈 가리지 마. 아 진짜 웃는 것 같은데? 야 야 왜? 야 왜 왜? 설마 이거 아니지. 야 야 야 잠깐만. 야 야 너도 야 너도 야. 진짜 야가친이야 야가친. 야 여러분들 걸렸고요. 합의가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같이 찍을게요. 간다? 어. 안 웃어 안 웃어 안 웃어 안 웃어. 아 왜 이러고 있어야 돼?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지. 참을 때가 참는 거지. 1분 남았다고. 1분 남았어. 1분 동안 너 안 웃기면 끝이야. 1분 동안 안 웃기면 몰라 나도 몰라. 간다. 어. 2분 남았다고. 2분 남았다고. 1분 남았다. 3분 남았다고? 5분 남았다 그렇지? 응. 인정해? 그래 인정하지? 이렇게. 3분 남았으니까 바바라고 한 번 사줘야 되고, 그리고 같이 추기로 했어. 내가? 사줄게. 같이 추기로 했어. 어. 아 진짜 말을 계속 없네. 오빠가 방송 찍을 맛이 안 난다. 그래서 아 얘기를 해. 내가 같이 추니까 내가 을채는 한 번 할게. 같이 출게. 혹하지? 어. 같이 출게. 을채는 할게. 을채는 할 거니까. 아. 그래? 어. 활동 안에 좀 기다리고 있어. 너 이거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지금 부속자님들을 위해서 내가 같이 춤추는 거 하는 거야. 그치. 부속자님들을 위해서 내가 많은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. 내가 옷 갈아입고 올 테니까. 기다리고 있어. 어 알았어. 친구는 어느 정도 오빠도 영상 많이 볼 테니까 알지? 어 알았어. 오빠 이 의상 어때? 뭘 어때? 어? 아니 난 어차피 카메라를 보기 때문에 난 잘 모르겠어. 아니 그니까 내가 오늘 입은 의상 꼼질 잘 안 입는 거잖아. 그러니까 난 이거 처음 봤네. 화이트잖아. 오라이트. 그러니까. 아 왜 춤차네 진짜 너무. 아니 어 좋네. 알겠어. 어 좋아. 오빠 일어나서 춤추어야지. 내가? 응. 아 진짜 이 사람 계속 하려고 하지 알겠어요? 첫번에. 어. 이렇게 웨이븐. 시작. 이거 왜 난 춤을 못 친다니까. 힘들게 이렇게 와 이렇게. 내가 왜 너한테 춤을 배우냐. 오늘 춤 간나 못 추는데. 나 잘 추거든. 어? 오 잘하는데? 춤 잘 춰 원래 다시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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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안 되게 힘들어. 저 노래 끝날 때까지 하자. 하아. 그래가지고 뭐라고 춤을 왜 춤이냐. 렛츠고. 올리고 팔.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내가. 두 동작이야. 이거 하나. 이거 하나. 이게 뭐야. 나 춤은 거야. 이거 뭐야 이거야? 어 쟤부터 춤은 거야. 마지막 너 품으면서 쎈 거 없어? 쎈 거? 어. 어. 하하하하하하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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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. 야 그만해 이제. 하하하하하. 야 진짜 꼬라기. 꼬라기 꼬라기. 아. 맞지? 야 꼬라기 꼬라기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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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iАта. 그 아. looked. 그러면 저녁은 cos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